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향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간밤 미국에는 8월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3.7% 상승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경계심이 다소 해소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대부분의 업종에서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기관의 강한 순매수에 코스피는 1.51% 상승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은 오늘 2차 전지 대형주 강한 반등 보여주면서 1.9% 강세로 9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강한 반등 보여줬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또 내일장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노란 뚝방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너무나 기분 좋게 반등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오늘 너무 좋았다 보니 이런 시장, 또 내일은 빠지지 않을까 하는 혹여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내일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력한 상승, 반등을 보여줬죠. 오늘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우리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내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어렵게 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어제까지 이어졌었던 하락에서 바로 반등을 주면서 잘 마감된 모습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장 마감되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거의 부재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안도렐리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거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보시면 개인투자자 포트 긴급점검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건 제가 아침에 적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후반부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됐으나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긴급점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제 투자자분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만약에 어제랑 그제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꼭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살짝 위태위태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제에서 저점을 깨고 만약에 하방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후반까지 돌려세우지 못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 부분에 들어온 자금 같은 경우는 이 선물옵션 만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가면서 시장이 살짝 눌릴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서 살려놓은 부분, 이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후반부의 종가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왔었던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줬고요. AI 관련주라든지 로봇 관련주, 특히 반도체 쪽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동안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실제로 이제 실전 투자를 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정리라고 한번 적어놨는데 가만 보시면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좋은 기업을 밀고 나가서 수익이 나면 좋지만 계속 장기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종목에 계속 집중을 하기 때문인데 매매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물릴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간이 됐을 때 시장이 큰 변화를 겪거나 금액이 들어오는 자금의 흐름이 크게 크게 포착이 됐을 때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것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약바이오가 좋아 보여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다섯 개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잘못된 포트죠. 제약바이오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과 상황에 맞게 업종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테마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테마인지를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 중에서 주식 비중, 즉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려운 장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여러 차례, 1년 통틀어서는 여러 번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장을 만나게 되면 약간 이제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 종목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종목을 압축해야 되고요. 백화점처럼 많이 늘어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어제나 만약에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장이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위태위태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종목 수를 좀 줄여놓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 비중 그리고 현금 확보의 필요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알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굉장히 유혹을 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버텨내면 바로 올라올 수 있다. 여기 12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 상단부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하단부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 상단부에서 추가 매수를 전부 다 해버릴 경우에 이 구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이던 간에 현금 비중을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를 보유할 필요가 있고 반도체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간중간. 중간중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종목을 언제 매수했는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포트에 오래 담겨 있거나 종목 백화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혼란스럽거나 어제나 그제같이 하락이 하루 이틀 이어질 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리를 해가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목표를 잡고 뚝심을 가지고 매매하자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년에도 할 테고요. 3년 후에도 할 테고 5년 후에도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들. 사실 시장이 올라가거나 상승할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물론 내 종목이 안 간다라고 한다면 걱정이 되겠지만 상승장이 아니라 이제 횡보장이라든지 하락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제가 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약세가 좀 나오면서 꺾이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큰 호흡으로 봤을 때는 고점 3,300포인트에서 지금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잘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우상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시장을 좀 크게 보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라고 해서 종목이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실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포트 변경의 기회라든지 종목 교체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크게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힘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은 명확하게 주도 섹터가 나왔죠. 바로 반도체 쪽에서 나왔습니다.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반도체보다는 약한 모습이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을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타점을 잘 잡아봐야 되는데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강한 종목이 있고 좀 더 강한 종목 중에서도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타점을 잡는 기술적인 고수라인을 통해서 노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이 하락을 하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패닉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응을 유연한 대응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고수라인 같은 신호포착을 통해가지고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노려본다면 계속해서 종목들에 물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고 어려울 때 패닉에 빠지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고 고수라인을 통해 주도 섹터를 찾아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빨리535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 리뷰 이어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쨌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은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것은 사실상 꿈같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그 구간에서 침착함을 잃지 말고 포트 변경이라든지 일부 비중에 대한 대응 이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종목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큐리. 제가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드린 종목입니다. 어제 너무 많이 올랐었죠? 어제 상한가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공략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는 시초가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당장에 공략해서는 안 되지만 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냐면 5G 장비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5G 장비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도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에서 인도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부각이 됐는데 이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큐리가 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무븐엑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테슬라식 하이퍼캐스팅 기술이 부각되면서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한국무븐엑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테슬라식 하이퍼캐스팅이지 테슬라의 방식과 좀 다르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무븐엑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5%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15% 더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간에 탄력적인 모습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이 무븐엑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섹터들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좀 좋은 모습이 나왔죠. 몇 일 전에 9월 7일 날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9월 달 들어서 7일과 11일에 7일에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11일에는 다음 화면에서 보실 이 드림CIS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일단 상한가가 두 종목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드림CIS 같은 경우는 어쨌든 74.6% 우리가 이제 신호포착,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신호포착이 된 이후에 70%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 70%대의 상승 한 종목만 잡아봐도 우리가 이 어려운 장에서 시장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장이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타점을 잘 노려본다면 수익이 여전히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8거래일, 8거래일, 3거래일, 5거래일, 1거래일 어쨌든 거래일이 10거래일이 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거래일이라는 것은 2주죠. 2주. 일주일에 5거래일씩 있으니까 어쨌든 2주가 안 된 기간 동안의 종목들이 보여줬었던 상승률입니다.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바로 자금이 들어와 있는 섹터에서 이런 탄력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노리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주도 섹터를 노리는 방법이고 이 주도 섹터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도 섹터 중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잡으려면 고수라인이라는 신호포착 기술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고수라인에 대한 설정 방법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주저하지 마시고 좀 들어오시면 좋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수라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요.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가 고른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고심해서 고른 만큼 장바구니 종목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OLED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로 75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연구용 증착 장비 수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OLED 관련 주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장바구니 종목도 OLED 관련 주로 가져와 주셨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정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장바구니 종목 무엇인지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장바구니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제가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이제 고수라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HTS에 설정을 해드릴 수 있는 신호 포착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타점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빨간색 선 위에 상단에 위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매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밑에서 검정색 선이 만약에 이렇게 상단부로 올라오게 된다면 거기서는 익절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타점과 수익 실현의 타점 자체가 이 고수라인에서는 정확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약해서 하락을 할 때에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 같은 신호 포착 기술을 이용한다면 주식 매매를 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상세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뭐 QR코드 찍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장바구니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이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노란톡방에 브리핑을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OLED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이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멈췄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멈춰주는 힘, 멈춰주는 힘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다만 이제 2차전지는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약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에코프로 쪽이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제 바닥 따지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들어가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힘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반도체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는데 반도체나 제약바이오가 저는 가장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2차전지 쪽에 자금이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 OLED 증착, 반도체 쪽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 메타버스에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OLED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죠. 그리고 애플에서도 이제 새로 나오는 아이패드 제품에 OLED 화면을 채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OLED의 사용처가 늘어나는데 심지어 이 화면 자체가 대면적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화면에서 OLED가 쓰이다가 앞으로는 굉장히 넓은 화면에서 이 OLED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선입 시스템 같은 기업 이제 오늘 막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만약에 여기서 고수라인 상단부 빨간색 선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파란 라인을 이탈할 때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보입니다. 이 파란색 선을 이탈하게 될 때는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검정선이 올라올 때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매매하시는 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U 박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AI 관련주랑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AI 로봇 2차 전지까지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했었던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업종들이 쫙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CU 박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AI 쪽으로 독자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승했었던 상승폭이 굉장히 적고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장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면서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제 장중에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AI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압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자 시청자분들 잠깐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요. 어떤 A라는 종목이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있었던 주가가 2만 원까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10만 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사실 예전에는 제가 10주 매수할 수가 있었다면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5주밖에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반영된다라고 하더라도 물량 자체, 매수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서 올라왔는데 성장성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숫자가 찍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이 매출이 숫자로 찍혀야지만 성장성 다음에 실제 매출로 이어지면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결국엔 더 가긴 할 겁니다. 다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AI와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CU 박스 같은 경우는 AI 관련 주 중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죠. 저는 지금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과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둘 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더 강했죠. 근데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대두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강할 겁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의 부담을 느낀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면 굉장히 강할 텐데 일단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들어가지 않고 금리 동결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일회성 비용이었기 때문에 3분기부터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의약품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회사의 구조 자체가 좀 잘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국제약에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의료용 미용기기도 이제 관계돼서 이 동국제약이 지금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의료미용 관련 주도를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가 흐름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AI 관련 의료미용기기 관련 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 보시면 재미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해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었던 S&T 다이네믹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방산기업이었죠. 당시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었던 기업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가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좀 순서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서 여기 위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일단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 터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추려놓고서 그 종목 중에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이 필승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모브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자동차 부품 단조 기업이고 현대 자동차가 노사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이 좀씩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는 테슬라와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가 캐스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은 비슷한데 하이퍼 캐스팅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차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한국 모브넥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현대차 공장 옆에 한국 모브넥스 같은 경우도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15% 이상 변동성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하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형 대마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카나비스 메디컬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50%가량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 카나비스 메디컬이라는 회사는 5호성 첨단 소재의 자회사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마리와나라든지 대마가 부각이 되면 변동성을 크게 크게 보여주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대마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의료용 활용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인식이 좋지는 않죠. 어쨌든 대마라는 것이 하지만 이게 의료용으로 잘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의료용 대마 퇴행성 뇌질환 관련 특허를 보유한 카나비스 메디컬의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속도를 내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진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대마 쪽으로 엮여있는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탄력적인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단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대마가 지금 생활 속으로 혹은 의료용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관련 주가로서 탄력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고 만약에 고수라인을 보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 라인을 이탈하게 될 때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는 말씀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부에도 이제 어제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 데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 정리를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사실 매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스탑로스라는 기술을 사용하죠. 만약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스탑로스라는 것을 모르고 단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당연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탑로스를 배우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매수한 이후에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하죠. 다들 잘 못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고수라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손절 라인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마 합법화 이슈에 따른 화일 약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일 약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신 스탑로스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매 타점을 잡아줄 수 있는 도구인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고수라인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고수라인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벌써 노란톡방에 500명이 넘는 분들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걸 여쭤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고수라인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이제 한국화장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빨간선 위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그 위에 검정색 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면에 같은 업종에 있는 에이블리 CNC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위에는 아무런 저항대가 없는 상태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죠. 오늘도 에이블리 CNC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실제로 한국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추적관찰을 했더니 이런 기간, 그러니까 제가 앞서 차트에서 캡처해드렸었던 그 차트에서 며칠 전까지의 주가하름을 놓고 봤을 때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 하지만 에이블리 CNC 같은 경우는 플러스 24%가 나왔습니다. 같은 업종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수라인의 상단에 있는지 고수라인의 저항대가 놓여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만큼의 시세 차이가 난다는 거죠. 방금 전에 보셨던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 그리고 에이블리 CNC 같은 경우는 플러스 24.2%라고 한다면 두 개 합쳐서 26.9%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오늘도 에이블리 CNC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연속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이나 같은 테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강도라든지 지속성이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10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기꾼 같은 말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매매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호포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게끔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바로 찜한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찜한 종목 들어가 보죠.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찜한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찜한 종목을 한 4종목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이걸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역시 OLED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계절적인 성수기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방 산업이 부진했었던 상황에서 이제 2024년도에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애플 쪽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근데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애플 쪽에 OLED를 납품하겠다라는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동안 대부분의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판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제 실제로 아이패드에 처음으로 OLED가 채택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고수라인 부근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덕산 네오룩스랑 선익 시스템을 이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가까지도 덕산 네오룩스가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시초가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대형주들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도 이제 시장 지수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공략을 해봐도 되는 자리라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덕산 네오룩스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잠시 앵커님께 넘겼다가 다음 종목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덕산 네오룩스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종목들 준비해 주신 만큼 노란톡방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찜정목을 통해 고르실 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먼저 분류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또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다음 찜정목 슬쩍 봤는데 반도체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또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인 만큼 반도체 관련주 어떤 찜정목인지 얼른 알려주세요. 네 오늘 반도체 굉장히 강했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의 이동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쪽이나 제약바이오 쪽이 좋을 거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들여왔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어쨌든 강하게 한 번 시세가 나왔다가 꽤나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에 자금이 전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은 후공정 쪽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전공정 쪽으로도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전공정 관련주 중에서는 유명한 기업으로 이제 원익이패스라든지 그리고 또 월덱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전공정 기업이지만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겁니다. 2분기도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월덱스라는 기업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찜 종목으로 준비한 것은 바로 이 심텍이라는 기업인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반도체 전공정이나 후공정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PCB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재가치가 뛰어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이 PCB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코리아 서키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큰 기업을 위주로 알아보자면 삼성전기도 카메라 모듈도 하고 있지만 PCB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지만 이들도 역시나 PCB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수치 자체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심텍의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텍 같은 경우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작죠. 그런 느낌이 좀 적은데 어쨌든 심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중간쯤에 들어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PCB 쪽에서는 세계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죠. 게다가 오늘도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선익 시스템과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OLED 관련 주죠. 근데 이 OLED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수출 자체도 이제 바닥을 찍고서 반등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텍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PCB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도 개선이 되고 디스플레이 업황도 개선이 되고 반도체도 새로 나오고 그 모듈 자체가 바뀌게 된다면 PCB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텍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이건 우량한 기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던 주도 섹터 중에서는 이제 규모가 좀 있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심텍은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9월 초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는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 자금 흐름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심텍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죠. 유신이라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상장된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건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네옴 시티와 재건 테마로 엮일 수 있다는 거죠. 네옴 시티 같은 경우는 650조 규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600조 규모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큰 규모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줄어들었었던 인프라 투자를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로 정부에서 이제 출국을 했다. 그래서 16일날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유신 같은 경우도 충분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준비해오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치열한 시장에서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까지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무기 하나 정도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겁을 먹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C랩이라는 기업이죠. 이 C랩 같은 경우도 앞서 보셨었던 CU 박스와 비슷하게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금 AI나 로봇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10주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주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2차전지까지 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난 2차전지 여전히 좋게 보는데 좋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 양극재 쪽만 움직였기 때문에 음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질 쪽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될 수가 있죠.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상반기 때 2차전지가 상승했었던 폭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두 달 동안 AI와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폭이 바로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모멘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CE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GPU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 이 CE랩이라는 기업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E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꺾이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지받아 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과 검정색 선이 굉장히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주가 자체가 캔들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빠질 때 이 파란 선에 닿기 위해서는 파란색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기까지 시차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E랩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장 자체가 어려워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밀리면 정말 되게 조용하시고 되게 걱정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를 굉장히 좋은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를 못했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9월달, 10월달, 12월달까지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분들을 공략해서 포트에 담아놨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를 공부해서 가장 유망하고 가장 탄력적인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매매를 오랫동안 하면서 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만들어놓은 그 결정판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겁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으면 어쨌든 연속성을 가지고 손절라인도 명확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증권사마다 살짝 설정하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이 설정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제까지 시장 밀리면서 좀 불안하셨다면 전체적인 코칭을 저한테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반등을 보여줬지만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혼자서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통한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고수라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십니다. 고수라인 어떻게 설정하는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상세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OLED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애플과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OLED 시장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과 함께 OLED 소재 관련 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OLED 아이패드 출시를 앞두고 횡보가 기대됩니다. 유신, 네옴 시티와 재건 테마 관련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재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고수라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